안녕하세요 키아 입니다 오늘은 화면을 여러개를 단축키로 빨리빨리 왔다 가면서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볼건데요 맨 오른쪽 구석을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이걸 가상화면 이라고 하거든요 모니터는 우리가 한개지만 1번 화면엔 요런거 그 다음에 2번을 누르면 2번 화면에는 요런거 그 다음에 3번 화면에는 이런식으로 장중에 할 때 쓰고 이런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거에요 그러면 제가 3번을 쓰다가 어 장이 끝났는데 뭐 오늘 시왕이랑 뭐 나스닥이랑 어떻게 됐는지 좀 비교해볼까 라고 하면 또 킬 필요 없이 1번을 딱 누르시면 그냥 요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오늘 매매 어떻게 했는지 자동일지 좀 볼까 하면 자동일지 구성해 놓은 거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거구요 클릭을 굳이 안하고 컨트롤이랑 요 숫자를 같이 치면 이런식으로 컨트롤 2 컨트롤 3 이렇게 바로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장중에 데이트레이팅을 하시다가 뭐 잠깐 볼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키보드로 컨트롤 4 뭐 이런식으로 쳐가지고 본인이 볼 정보를 빨리 탁 갔다 오면은 굳이 모니터가 여러개가 아니어도 되는거에요 그리고 화면을 구성을 했는데 쓰다보니까 1번 말고 이거를 5번으로 옮기고 싶은거에요 사실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키워내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문의를 하니까 뭐 검토 중이다 뭐 그런식으로는 답변을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1번 화면을 5번으로 옮기고 싶다 근데 이제 약간 꼼수를 알려드리면 이거를 오른쪽키를 누르셔서 옮기려고 하는 애를 모든 가상화면에서 보이기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얘가 2번에도 보이고 3번에도 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독립실행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거에요 그럼 얘도 똑같이 모든 가상화면에서 보이기 얘도 모든 가상화면에서 보이기 그런 다음에 내가 옮기려고 하는 화면이 만약에 5번이잖아요 그러면 5번으로 가면 얘가 와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든 가상화면에서 보이는걸 꺼주는거에요 이렇게 꺼주고 꺼주고 그러면 얘는 1번에는 없고 5번에만 이런식으로 옮겨지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면이 3개 4개 이렇게 있으면은 느려지는거 아니냐 HTS 부하가 걸리는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키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거는 통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 부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능에 미치는거는 대부분 화면을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가상화면에서 이제 화면에서 사용하는 통신량이 특이하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된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두개 이런식으로 가상화면으로 해놓거나 뭐 특히 그냥 정보 같은거 보는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무슨 거래원을 해놨다던가 이런식의거는 거의 이제 HTS가 느려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 가상화면도 잘 쓰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거에요 그러면 모두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